강가위를 맞이하여 오늘 유대감댁에서 노비를 위한 대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. 과연 유대감님은 어떤 잔치를 준비했을까요? 여러분들 열심히 좀 해주세요. 네. 지인이 울리면 의자 안 주시면 됩니다. 네. 의자 아니라 방석이죠. 네, 방석이요. 되게 똑똑하다. 그 자리잖아, 멍청하게. 근데 저기 잠깐만요. 그쪽도 경력 있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일한 지가 30년이 넘어요. 아니, 그런데 지인인데 의자 안이 방석을 방석이라고 얘기하지. 짚고 넘어가야지. 이빨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. 그런데 그 이빨을 왜 자꾸... 이빨은 짐승한테 나는 소린데 취하라고 해야 되네. 니네는 전체적으로 날고. 너 이빨한테 왜 넣어. 못 댐벼. 내가 아무리 여기 오래 있어도... 이거 방고면 방고답게 해요. 아시겠어요? 방고? 방고도 아니야. 방고도 아니야. 알았어, 알았어. 아, 더러워서. 아, 끝납시다. 렛츠고! 가 봐. 자, 가요. 네. 아, 가요. 아이고, 성님. 동생을 나가라. 아무리 모든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염동철 안에 모든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 갈 것이야! 이러면 주워! 흥보가 기가 막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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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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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튕겨서 나와 야 이거 머리 봐 굴조씨 예? 아니 손으로 미는 게 어딨어요? 그럼 뭐로 밀어요? 그러네 아니 손으로 밀어요 안돼 굴조씨가 다 맞는 말만 해 따박 따박 이거는 의자 가리고 방석이 맞고 그럼 뭘로 밀어? 다 맞아 아니 몸으로 밀어요 손으로 밀면 어떻게 해요? 몸에 있는 손 손으로 미는 거지 아니 맞는 말만 해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? 아니 여기 내 자리에 앞에서 누가 깜빡다니까 그러지 아 잔치 좀 자 일단 오케이 자 네 사람 살았고요 자 일단 방석은 하나 뺍니다 네? 아 웃기다 아니 근데 진짜 나 저기 아니 이런 거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건 뭐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수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 아니 네 유노비 근데 아 나 진짜 듣다 보니까는 사실 여기 굴조떼기는 뭐 틀린 말 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럼 몸으로 민 거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어차피 혼자 삐지신 거예요 아 속이 조금 나 그렇게 속 잡은 사람 아니에요 아 지금 삐졌잖아요 게임이 원래 이런 거예요 지금 약간 더 삐지신 거 같은데 두 줄로 한번 보일게요 두 줄로 한번 보일게요 왜요? 아니 같은 급이잖아요 두 줄로 해 뭐해 갑자기 왜요? 아니 같은 아니 같은 급이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나 휘둘리는 게 더 웃겨 이거 뭐야 두 줄로 뭐할게 두 줄로 아니 이거 잔치인데 내가 지금 이거 대가님 얘기 듣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통제 잘 따라 주셔야 되고 잔치에 무슨 통제 자 자 이거는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게임이야 왜요? 세게 못하잖아 여자를 어떻게 세게 밀치냐 무슨 소리야 아니 게임 그냥 똑같이 하자고 우리가 얘기해 아니 막 밀면 예를 들어 나가 떨어져 얘네 다 다쳐 엄청 크게 다쳐 피나고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고 밀면 되지 그게 돼 열대 과일이 걸렸는데 내가 이기 힘으로 하면 다 이기지 다 이길 수 있다고? 그럼 정말이야? 아니 아니 진짜 한 번만 아니 한 번만 해봐 아니 진짜로 우리 딱 그러면은 방석 하나 놓고 네 준하 형이 우리를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 살벌하게 한 번 해봐 막 그냥 해봐 해봐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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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그래 몰라 진짜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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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장난 아니야 아니 나도 뭐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아니야 나도 나 엄청 빨라 너무 무서워 봤어? 너무 눈 닿게 소리가 아 진짜 진짜 해 진짜 춤은 춰야지 아 춤은 춰야지 춤은 타르륵. 밝은 달. 이 타르륵. 타르륵. 왜 저래?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희망을 주는다. 나도 안 준다. 왜? 통통무치를 먹는다. 통통무치를 먹는다. 밝은 바람, 이 채베. 진짜. 진짜. 야, 뭐 다 뜯어있어. 야. 이거 뭐 하는지. 엉덩이 너무 질퍼내. 아니야. 야, 씨. 이게 뭐 하는지. 아니, 순간적으로. 어우, 저 씨. 미쳤나 봐요. 너무 무서워, 근데. 너무 무서워. 저 진짜 소새끼. 진짜. 너무 무서워. 아니, 눈이 돌더라고. 진짜 무서워. 눈이 돌아. 한 번도 아직 끝이 안 났어, 이거. 잡아당기는 건 없고. 잡아땅기는 건 없어. 미는 건 돼. 잡아당기는 건 안 돼요. 음악 주세요. 서원에 트는다는 두석 가문이 탄생한다. 야, 이 씨. 야, 이 씨. 야, 이 씨. 어? 지금 말해봐. 여기 쳐줘봐라. 여기 쳐줬어? 쳐? 여기 어디 어디 아니라고 얘기해. 아니, 아니, 아니. 내려가? 어땠어? 아니. 잠깐만. 한 마디 얘기 들어줘. 저기, 민아 씨. 잠깐만 나와봐. 민아 씨가. 얘가 더 무서우냐. 근데 그건 아니었어. 민아 씨. 왜 자꾸 이렇게 반칙을 해요. 나는 앉아 있었어요. 혹시 많이 때려야 된다고. 들길래 밀지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찰지 몰랐죠. 나도, 나도 사고해요. 괜찮아? 괜찮아. 언니, 근데 언니 왜 아빠요? 어? 어? 야, 나 그냥 동선이랑 둘이 하게 해줘. 자, 그러면 우리 민아 씨하고 우리 굴졌대. 아, 무서워. 우리 안 봐줘. 너무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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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에 뭐 다 터졌어, 지금 다. 해야 될까, 진짜? 이리 와봐. 내가 할게. 어, 어깨 어깨 어깨. 그게 낫겠다. 야. 아, 됐어. 이게 뭐야. 레드카펫. 아, 이번 게임만 이렇게 해, 여러분. 근데 레슬링 다시 시작하셨어요. 자이언트네, 자이언트. 자, 우리 오랜만에 장모 거세게 만들어놨.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네, 최애. 게임 속 같아, 게임 속. 너무 신기해, 게임 속 같아. 우와. 표정 봐. 근데 민아가 보통이 아니야. 민아 차이지다. 자, 음악 주세요. 지금은 아직 안 돼요. 메인 이벤트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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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다들 잘 지냈네. 계속, 계속. 잘 지냈어. 자, 사운드 이제부터 사운드. 자, 사운드 이제부터 사운드. 우와.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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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너무 와. 미안해요. 아 근데 잠깐만 봉소 씨 아니 저기 민환 씨 이번에 탑주갈이 제대로 날아갔어 그 거기까지 목표는 안 잡았고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? 진짜로 의도한 건 아니고 암바가 이렇게 딱 걸렸을 때 이거를 이렇게 X가 나온 건데 거기에 맞아가지고 죄송해요 안 먹어 나 안 먹어 아니 아니 나 열대관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게 무슨 잔치야? 저거 다 찢어안자고 이러면 배고 있어 어차피 다 찢어지고 야 집에 있었으면 밥 잘 먹고 잘 있었을 텐데 누워봐 진짜 초대하지 마 갈래 아세요 너 고정해 X가 안 해 아 아까 아까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언니가 그냥 뭐야 웃음 자유 드라빙, 드라빙, 드라빙 잘 봐요 난 이번엔 계속, 계속 아, 세이, 우, 더, 그, 그, 그 아이씨, 뭐해? 와, 너무 좋아. 너무 행복해.